안녕하세요. 이티지게임입니다. 이번에 볼게임은 배틀 바스켓이라는 게임인데요. 농구 게임인데 그런데 이게 초능력자들의 능력 배틀 농구 게임이 그런 식으로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. 바로 한번 해보죠. 튜토리얼이 시작됐고요. 드래그 리에즈 탭 해서 공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고 탭 해서 순간이동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공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 이렇게 해서 공을 넣는 건데 아주 재밌어 보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 안 들어가네? 잘 튕기네? 좋아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 걸로 넣어야 되는 것 같고요. 이거 반대로 두면 어떻게 되지? 아 반대로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오오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 꼴도 들어갔고 이게 계속 꼴이 이어지네요. 초기화가 안 되고 좋습니다. 자 튜토리얼 끝냈고요. 자 레벨 2부터 이제 대전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컴퓨터겠죠?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먼저 들어갔고요. 이게 또 신기한 게 이렇게 공격이 됩니다. 이렇게. 방해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오케이 좋아요. 바로 세 번째 됐습니다. 오 좋은데요? 약간 꼼수처럼 해가지고 공을 이렇게 위아래로 넣으면 금방 끝날 것 같네요. 자 레벨 3이고요. 맵이 좀 바뀌었죠? 여기로 해가지고 바로 오케이 좋아요. 그 다음에 또 바로 오 좋아요. 곧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좋습니다. 음 뭐 별 거 아니네요. 자 레벨 4이고요. 조이인데요. 방해 좀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안 돼. 자 위로 던져가지고 첫 골 아 안 들어갔어.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오 좋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오 넣으면 안 되지. 오케이. 방해 좀 한 다음에 세 번째 좋아요. 나름 재밌는데요? 단순한 게 자 레벨 5고요. 맵이 더 쉬워진 것 같은데 방해 좀 해주고 정신 못 차리죠? 여기서 바로 오케이 들어갔고요. 누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아 안 들어갔어. 센터 올린 다음에 바로 오케이 좋아요. 방해 좀 살짝 해주고 오 순간이동했어. 바로 아 안 들어갔어. 자 방해 좀 해주고 공쳐준 다음에 여기서 아아 나도 방해당했어. 아 이렇게 올리고 마무리 오케이. 자 레벨 6이고요. 오 좀 넣기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? 오 안 돼 안 돼 안 돼. 넣으면 안 돼. 넣으면 안 돼. 아아 먹혔어. 자 이렇게 방해 한번 해주고요. 위로 넣은 다음에 아 뭐야 이거 공 갖고 들어가면 꼴이 안 되는군요. 약간 튀겨서 넣어야겠는데? 이런 식으로 오케이 들어갔고요. 또 한 번 아아 얘 살살 방해하네요. 오 이러면 또 지켜볼 수 없지. 저도 방해를 해주고 들어가나? 아 안 들어갔어. 한 번 더 아아 다시 한 번 오케이 들어갔고요. 마지막 한 골 이렇게 아 안 됐네. 방해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넣은 다음에 아 안 됐네. 이렇게 아아 잘 안 들어갑니다. 오 좋아요. 음 확실히 맵이 좀 어려워지니까 좀 더 할만 하네요. 자 레벨 7이고요. 이거는 뭐 서로 격리된 거야? 자 이렇게 해서 방해 좀 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바로 아래로 오케이 좋아요. 한 골 넣고 두 번째도 아 안 들어갔어. 자 방해해주고 지금 오 좋아요. 잘 들어갔죠? 이렇게 해서 볼 방해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틱해서 아 안 들어갔어. 오 안 들어가네? 그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오케이 마무리 자 레벨 8이고요. 바로 방해 한번 해주고 올린 다음에 오케이 그대로 들어갔고요. 또 방해해주고 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. 넣으면 안 돼. 오 다시 한번 오케이 그리고 되나? 아 한 번 더 아 이럴 수가. 이렇게 오케이 들어갔고요. 두 번째 방해해주고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나? 오케이 마무리 은근 재밌네요. 자 레벨 9이고요. 오오 막아주고 아 안 들어갔어. 이렇게 좋아요. 이 천장이 막힌 스테이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두 번째 자 한번 쳐주고 또 쳐주고 야 좀 나와 비켜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? 같이? 오케이 좋아요. 음 자 레벨 10이고요. 자 방해 좀 해주고 오 피했어. 오케이 공쳐준 다음에 야 저리가 저리가 오케이 바로 아 안 들어갔어. 한 번 더 아 자 여기 들어가나? 오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방해 좀 해주고 여기서 바로 내려 꽂으면 되겠죠? 오케이 한 번 더 바로 이어서 자 들어가나? 아 안 들어갔네. 여기서 오케이 마무리 음 자 레벨 11이고요. 방해 한번 해주고 올린 다음에 바로 오케이 됐고요. 곧바로 두 번째 오 올리고 자 지금 끝 다음에 지금 오 됐습니다. 근데 이 게임 이게 끝인가? 뭐 다른 건 더 없어 보이네요. 음 뭐 그래요. 자 이번 판을 좀 마지막으로 해보죠. 레벨 12이고요. 자 방해 한번 해주고 맵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 들어가나? 오케이 한 골 그 다음에 던져놓고 살짝 두 번째 아 안 들어갔어. 살짝 던지고 바로 오케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던져놓고 바로 들어가나? 오케이 됐고요. 음 쉬운데요. 네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바스켓 배터리아는 농구 관련된 게임이었는데요. 게임 방식이나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좀 뭐랄까요? 조금만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라든지 그런 거 만들었으면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게임이네요.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해본만한 게임인 것 같고요. 혹시 재밌어 보셨으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